안녕하세요. 카리포트 임재범입니다. 스팅어입니다. 왜 또 스팅어를 소개하냐고요? 이 차는 스팅어 디젤입니다. 3.3 터보 GT 모델이 가장 많이 소개가 됐었죠. 그리고 2.0 터보가 조금 소개가 됐었는데 하지만 스팅어 디젤 모델 리뷰는 거의 보이질 않더라고요. 오늘은 2.2 리터 디젤의 장점을 살려서 서울에서 광주까지 달려갈 겁니다. 물론 정체 구간도 있을 것 같고요. 디젤 엔진의 묵직한 주행감을 경험하는 그런 구간을 제외하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한 상태로 달려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주유는 방금 제가 방금 했고요. 연비랑 주행거리 다시 세팅을 하고 네비게이션 상에 주행거리가 한 350km 정도 가량 될 것 같아요. 350km 참 멀죠. 일단은 이 원거리를 디젤 모델을 블로그나 포스팅을 한 걸 보면 한 14에서 16 정도의 연비를 기록한다고 나오는데 주로 고속주행만 하게 되면 1 리터당 20km는 쉽게 넘을 수 있는 그런 연비라고 합니다. 실제 그런 연비가 나오는지 궁금해요. 제가 지금부터 광주까지 연비 위주만이 아니라 초반에 막히는 구간, 정체 구간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서 아마 좀 많은 차들이 도로에 나와 있을 것 같아서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방을 가더라도 좀 약간 막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구간을 제외하고는 좀 약간 달리면서 이 차의 퍼포먼스를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그 이후에 연비주행만으로 달려볼 겁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복합연비보다는 복합주행, 복합연비가 아니라 복합주행보다는 좀 더 연비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연비가 어느 정도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명절일 교통 상황이라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명절 고속도로 주행이라 어쩔 수 없이 막히는 것 같고요. 마음을 비워야죠.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를 안 받지 않을까. 지금 소울 톨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길어서 생각보다는 많이 안 막혔어요. 지금 에코 모드인데도 살짝 밟아도 묵직하게 쭉 밀어주는 감이 있어요. 다섯 가지 드라이버 모드가 있습니다. 스마트, 에코, 컴포트 그 다음에 스포츠, 그 다음에 커스텀 이거 다섯 가지가 있는데 뭐 내가 원하는 데 설정을 해서 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죠. 정체가 어느 정도 살짝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모드로 살짝 변경을 하고 이 차의 주행 가속 성능 지금은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더 한번 쭉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가상 음향을 발휘하면서 쭉 달려줍니다. 오 잘 달려줬는데 주행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45토크가 이 정도입니다. 45토가 이 정도예요. 1750rpm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가속이나 추월이 정말 편안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2750rpm까지 일단은 묵직하게 밀어붙여줍니다. 추월 가속이 순식간이죠. 최대 출력은 3800rpm에서 202마력까지 발휘를 해줍니다. 그랜저와 K7 그 다음에 산타페, 소렌토와 같은 2.2리터 디젤 엔진이죠. 이 VGT 엔진이고요.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전자식 변속기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변속감은 정말 두말하면 잔소리죠. 부드럽고 정숙합니다. 또 이 녀석은 4륜구동 모델이라 고속주행에 대한 안전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급가속을 손루프를 열고 있었네요. 급가속을 하더라도 좀더 안정된 펀치력을 보여주죠. 쭉 밟아보면 좀 전에 살짝 들으셨겠지만 스피커를 통해서 가상 배기음을 들려주는데 오른발이 저절로 말 그대로 움찔움찔해요. 이렇게 달릴 때는 말 그대로 디젤차 같지 않은 그런 가속감을 보여줍니다. 가솔린 모델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청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배기음이 없다면 차를 모르는데 정말 심심하겠죠. 배기음이 나음으로 인해서 주행감이라던가 퍼포먼스 운전자의 주행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는 청각적으로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죠. 가상 배기음 때문에 서서히 엔돌핀을 부추기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정말 살짝 볼륨이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듣기 좋은 배기음입니다. 승차감은 단단한 편입니다. 출렁출렁한 서스펜션보다 롤링 없이 탄탄한 하체가 고속주행 안전성이 더 좋다는 건 아시죠. 간혹 단단한 승차감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여러 차종을 바꿔가면서 장거리를 달려보시면 아마도 더 이 차 같은 단탄한 승차감을 더 선호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3.3 터보 모델과 달리 옵션이 제외된 것도 꽤 있습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이 머플러가 한쪽만 있습니다. 싱글 트윈 머플러인데요. 이왕이면 양쪽 쌍으로 적용해 줬더라면 좋았겠다. 눈에 보기도 좋고 근데 이제 3.3 터보나 2.0 터보는 양쪽 쌍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디젤 모델만 한쪽만 적용이 되어 있죠. 무선 충전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가 이 차에는 빠져있어요. 얼마 전까지 3.3 터보를 타봤을 때 그 차에 스마트폰 충전 시스템이 편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차는 빠져있어서 살짝 조금 아쉬워요. 그렇다고 충전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USB 단자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충전을 하면 되죠. 본인 중앙에 양쪽 바로 공기 헙입구 모양으로 구멍이 있었죠. 이 차에는 아주 본인이 아주 미끈합니다. 미끈해서 좀 약간 과격한 그런 느낌은 안 들지만 공격적인 느낌보다는 아주 약간 본인이 심플한 느낌을 들긴 해요. 오히려 공기 헙입구 가 없는 차량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휠 사이즈는 18인치라 20인치까지 업그레이드를 하면 일단 이 자세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제한 속도가 110km 고속도로 에요. Adaptive 크루즈 컨트롤 설정을 110으로 맞추고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퍼포먼스 살짝 주행도 했고 추월드 가속도 하면서 주행을 해서 그런지 중간에 평균연미가 한 20km 살짝 넘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9km 평균연미가 19km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주 지금도 길이 뻥 뚫려있진 않습니다. 차량들이 좀 있어서 그냥 쭉쭉 편안하게 주행하는 수준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HDA 고속도로 주행 기능이죠.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서트 덕분에 스티어링 휠 지향이 좀 더 강하게 차선을 벗어날 수 없게끔 차선을 벗어난다 싶으면 지가 알아서 아 가지마 딱 잡아줘요. 이렇게 딱 잡아줍니다. 설정속도를 교정속도보다 살짝 높게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GPS상 과속카메라 위치와 가까워지면 이 차가 알아서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또 속도를 올려주는 그런 장치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운전이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물론 운전 자세 시트 포지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자율 주행 기능이 있기에 장거리 주행에 스트레스를 좀 더 줄여주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터키 이 차는 디젤 심장이라 연료 걱정도 덜 수 있다는 점은 자랑할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차가 인정받은 복합연비는 리터당 14.5km 입니다. 왜 14.5km 4륜 구동이에요. AWD가 적용이 된 4바퀴 굴림이기 때문에 14.5km 복합연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주행연비는 16.6km 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도심은 13.1 4륜 구동인데 디젤인데 디젤인데 이 정도 10km가 넘는 훨씬 넘는 이런 공인연비라 그러면 탈만하죠. 정말 탈만한 것 같습니다. 또 정체가 되려고 그러나 저 앞에서 또 차량이 정체가 되고 있어요. 제발 사고만 나뉘길 사고면 또 엄청나게 정체가 될 테니까 제가 지금 브레이크와 발을 다 떼고 손을 떼고 있는데도 알아서 속도를 줄여주는 거 보이시죠. 알아서 속도를 딱 줄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펴네요. 정말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정말 정말 많이 줄여주는 그런 장치 같습니다. 반잘주행 완벽한 주행이 오기까지 반잘주행도 정말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이런 주행 기능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뭐 얼마 전까지 제가 시선은 i30 i30 디젤 모델 주행 기능이 있어서 광주까지 다녀왔었는데 정말 편하게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체네요. 정체가 다시 또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가다 서다 신나게 달려다가 정체되다가 조금 달려다가 신나게 달려다가 또 정체되다가 연휴 기간이라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살짝 달리고 연비주행을 살짝 했는데 다시 19.3으로 0.3 킬로미터가 살짝 올라갔어요. 0.3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또 다시 줄겠죠. 광주 톨게이트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광주 톨게이트를 통과를 했습니다. 무려 한 4시간 반 정도 주행을 했고요. 트립이 기록된 연비가 리터당 19킬로미터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주행 가능한 거리가 583킬로미터 지금까지 주행한 거리까지 한 350킬로미터를 가량을 주행을 했는데 총 한 900킬로 이상을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려 한 모든 공간을 정석으로 주행을 했다면 리터당 한 20킬로 이상 21 정도까지 기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업무상 주행거리가 길거나 스팅어 3.3 터보와 2.0 터보의 기름값이 살짝 부담이 된다면 스팅어 2.2 디젤 디젤도 추천할 수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스팅어 디젤 사하륭구동 모델이었습니다.